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진리, 진리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거, 이게 진실과 여러분들 일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에 이게 이제 뺏지지 않습니까? 이게 베리타스 룩스 메아죠. 진리는 룩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명등 이런 거 할 때 룩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메아라는 것은 나의이라는 것이니까 진리는 나의 삐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베리타스라는 그런 라틴얼을 학교의 상징으로 삼는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죠. 하버드대학교가 베리타스 그리고 예일대학교가 룩스 앳 베리타스. 빛과 진리 참 멋진 표현인 거죠. 이 서울대학교 여러분들 이게 베리타스 룩스 메아인 겁니다. 이 뜻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는 진리가 나를 비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이게 국어를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 그러나 베리타스 룩스 메아 밑에서 배운 사람들 지금 나라를 망친 데 상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여러분들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정폭시키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고 특히 서울대 중에서 톱클래스에 속했던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것은 아마 대학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이 같은 그런 표현을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면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는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인물은 안 되겠죠.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가 나를 비추는 겁니다. 진실이. 진리가 나를 비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껌은 돈 먹겠습니까? 진리가 나를 비추는데 어떻게 이런 부정성을 은폐하는데 본인이 갔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베리타스 룩스 메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베리타스 룩스 메아는 진리는 나의 빛 혹은 진리가 나를 밝게 한다. 밝혀준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러면 구석구석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켤 수가 있으면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을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라틴말로 베리타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 그다음에 진실함 그다음에 솔직함 그다음에 진지함 공명정대함 진실 사실 정확성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답고 고결하고 훌륭한 그런 단어입니까? 라틴으로 베리타스라는 표현이 인간이 짐승과 달리 이런 인간이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는 거리가 멀지만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베리타스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honest, 정직함, truthfulness라는 것은 진실함, frankness라는 것은 정직함, sincerity는 여러분들 진실됨, uprightness는 공명정대함, truth는 진리, factor, 진리, accuracy, 정확함 우리가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혼탁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꿈, 훌륭함에 대한 꿈, 반듯함에 대한 꿈, 정직함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이런 모습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럼 하버드가 말하는 베리타스는 무슨 뜻입니까? ethical academics니까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삶의 모든 맨에서 integrity니까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직함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문 같은 걸 표절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학문적으로 매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논문을 표절한다는 게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논문을 표절하고 경제를 표절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선거 사기를 치고 다 같은 반열로 보면 베리타스하고 아주 거리가 먼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베리타스는 뭘 뜻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가 모토가 베리타스 그냥 진리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버드 대학 자체가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진실됨 그런 뜻이 그냥 짧게 표현해 가지고 그냥 베리타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진흙탕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베리타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만나 가지고 한 번 여러분들 고담준논을 한 번 여러분하고 다루는 겁니다. 그 이제 예일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룩스 베리타스 민 엣지 뭐 엔드란 뜻인 모양입니다. 라틴어에서 그 뜻이 뭐냐 빛과 진리 빛과 진리. 사람은 여러분들 크게 배움이 없더라도 가슴 속에 양심이란 빛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심이 비추어서 여러분들 크게 지식이 없더라도 옳고 그름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하버드 대학 교수나 편실변의학 교수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미의의의 이름 창문에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서 이 도덕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그런 표현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고등교육기관에 굉장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